자료 제가 렘버스님 때문에 잘 가져왔고요 셀트리온 이동권 시장금융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내용은 다 좋아진다는 내용이에요 바이오시밀러 3쿼터에도 매출 성장세 지속되고 실적도 후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도 4분기죠 성장세 지속될 전망이고 2023년도 모멘텀도 긍정적이다 다만 할인율 상승으로 목표주가는 수폭 하향하나 탑픽 관점은 유지 요거 보고서 나오고 어제 상승장 다 소외됐죠 그래서 이 목표가만 빼고 내용은 한번 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퀵으로 보겠습니다 빨리 자 보세요 3분기에는 5,990억원 한 6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거 요게 아 그리고 이 조금 우호적인 애널리스트 들이면 여기다가 자기가 앞에 육자랑 옷자랑 틀리거든요 근데 우호적인게 아닌 거야 10억만 더하면 6천억인데 육자로 만들어져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무슨 마트에서 물건 값 깎는 것도 아니고 5,990억원으로 맞췄어 이거부터가 냄새가 나는 거야 3분기에 6천억 정도 어 매출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34.7%와 2천억 좀 넘게 2천억 좀 넘게 되있구요 어 하반기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왜냐하면 우리가 베그젤마 그리고 램시마이스시 영국 독일에서의 시장점이 상승하는거 보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 모멘텀도 긍정적이죠 2023년 상반기 램시마이스시 공급체계 유플라이마라는 것을 어 또 미국에서 출시하죠 내년 7월에 내년 모멘텀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절대 셀트리오는 내년도 이익을 땡겨와서 현재 주가에 반영을 안 시키죠 그게 참 큰 단점입니다 셀트리오는 삼성바이로직스는 짓지도 않은 5공장 6공장까지 막 가져와서 때려 넣지 목표주가에요 그죠 아 할인율 상승으로 목표주가는 소폭하야 탑핏 관점 유지 우리는 요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보면 어 올해 예상을 2조 3,917억원을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을 한 7,775억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요게 어느정도 맞는지 연말에 볼 거야 내가 다 보고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거 잘 저장해 놓고 내가 한번 비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 되게 좋아요 이거 보시면 음 2022년도 이게 올해 거거든요 어 요 파란색이 램시마 요 위에가 아 유플라이 아니 녹색이 기타 요기 조금 연한 연주색 아 유플라이 마 그리고 고동색 허즈마 요기 회색 이런게 투룩시마 찐한 회색이 백의자이 마 이런 건데 요게 이렇게 2023 24 이렇게 우상형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예상치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더 크게 에 나오고 지금 우리가 올해 2조 3천억 정도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 3년 안에 4조 뭐 충분히 넘으면 4조에서 5조 강하게 나는 5조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꾸멩이 님이 70억 70억이 어디 남의 집이 이름이야 강아지 이름이야 인플렉시마 처방 실적 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 인플렉트라 30.8% 리특산 요거는 우리 트룩시마죠 트룩시마 2.27% 보시면 요게 요거는 이제 우리 IR 자료에서 이동권 애널리스트 가져온 거에요 그죠 세트론 IR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US 에서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출시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현황 힘들때는 요거 보시면 되요 우리 아 그래 이렇게 지금 요렇게 출시가 돼 있고 출시가 돼 있고 시장규모가 이렇게 엄청나 잖아요 특히 이제 유플라이마가 아 20 220억불 뭐 한 27 8조 우리 돈으로 그죠 여기서 어느정도 시장점을 가져오느냐 글로벌 마켓에서 저는 소소하게 10%만 가져와도 2조 3천억 30% 할인율 들어가도 1조 후반대 2조 가까이 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글로벌 임상 삼성 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죠 어 5개 힘들면 요런거 보면 돼 캡쳐해서 어 누가 세트론 왜 샀어 그러면 속으로 이 바보야 한 다음에 요걸 쓱 보여주세요 바보야는 들으라고 하면 안돼요 속으로만 해 속으로 바보야 이것때문에 샀다 하하 그죠 그러시면 되요